이준석 씨가 유감을 표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전국 위에서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전국이 투표, 자신의 이준석의 진퇴에부를 결정하는 그런 투표에 대해서 발끈한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준석이 정작 2021년도 6월에 석연치 않은 그런 선거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는 ARS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도 더 문제가 많은 모바일 투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입을 다 다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위에서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 투표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자연적으로 이준석은 당대표직에서 회임된다 이 부분에 굉장히 발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2, 3일 전에 발언을 했네요 이준석,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도 아닌데 자동응답 시스템 ARS로 전국위원회에서 투표를 하나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지가 당대표가 될 때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있냐 이야기죠 이준석, ARS 전국위원회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출범시키를 한다 반발 이준석, 공부모임에는 수백 명이 모이더니 전국위는 ARS로 표결한다 ARS로 표결하면 자기가 당대표 회임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을 본인이 잘 아는 모양이죠 ARS는 미리 다 결과도 다 짐작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ARS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출범시키를 한다 상임정국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롭다고 해가지고 선거제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뭡니까 당대표가 될 때는 온라인 투표나 ARS 투표는 오케이고 자기가 해임될 위기에 처하니까 ARS 투표는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8월 9일 당헌을 개정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표결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낸다는 소식에 이제 사람들을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연결하는 것도 안 괜찮은지 ARS 전국위원회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한다 그리고 비판을 했다 여러분들 이 투표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라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제가 이런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에 공대일리에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어떻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 6월 달에 주호영과 조경태와 홍문표는 모바일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ARS 투표 득표일이 다 오차 범위 내에 나오는데 나경원과 어떻게 이준석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냐 여기 가운데서 그래도 조작이 좀 어려운 것이 ARS 투표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모바일 투표율은 아주 조작하기 쉽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율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을까 나경원은 ARS의 47% 얻었는데 모바일 투표율은 7.82% 정도의 격차가 날 정도로 선거가 나오냐 이게 내가 의심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거니까 국힘당 당내 경선에서 모집단이 32만 명 모바일 투표를 한 사람이 11만 9,065명 ARS 투표가 3만 129명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모바일 투표 지지도하고 ARS 투표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거나 같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내 경선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그날 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김소현 변호사가 이준석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김용태는 이 젊은 친구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힌 그 투표 로데이터 원제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단지 이핵간이라는 이준석의 척근이라는 이로 압도적 표를 받아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히자 청년 당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당원들 가운데 4만 4천명이 온라인 투표에 갑자기 반영하고 가정치 세 번 자기들끼리 순식간에 정한 대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처음에 이러면 될 선거에 문제가 있는 곳은 통진당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정동영 씨가 당권을 질 때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때도 폰떼기 무슨 뭐 그런 게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이 전념되지 않습니까 통진당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는 국힘당까지 간 겁니다 당내 경선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암이 전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는 엄청나게 문제 심각한 거죠 도태우 여러분들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요 도태우 변호사가 논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 자료 검증 이후에야 당에 대한 가처분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준석이 당대표로 될 때 선거 결과가 워낙 불명확하니까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그 자료 검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일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고 공표된 2021년도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 대해서 아뢰와 가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일체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구한 겁니다 당원 자격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모바일 투표 관련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 참가미 녹화 신청이 있은데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모바일 투표의 집계의 공정성 보완성에 대해 당 선거 알림에 제시할 수 있는 입증 방법이 뭡니까 ARS 조사 녹음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뭔가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근거 자료는 객관적 확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자신의 거부로 단 하나의 자료도 열람 내지 확인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ARS 조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뽑힐 때는 ARS는 물론 그보다 검정이 더 어려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도 사후 검정적 열람 요구가 일체를 조롱하고 죄악시하다가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자 ARS도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입장을 받고 본인이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의 기초 자료는 사후 감사적 열람 요구 일체가 거부되어 아직도 검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 거 하니까 선거 과정에서 검정이라는 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결과 발표하면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선거 자체가 본인은 잘 알 거라고요 ARS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바일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니까 민감하게 하겠죠 ARS 투표하면 결과가 예상이 되는 모양이죠 어쨌든 참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